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2년 1월 30일 일요일, 음료구로는 첫 달 28일입니다. 아래 상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8일 주장 홍경의 주자에 자치주 창립 이른돌 경축활동준비사업 지도소조 제1차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홍경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올해는 우리주 창립 이른돌시 되는 해이사, 또 당의 제20차 전국대표대회를 맡게 되는 해로써 경축활동을 잘 개최하는 것은 특수하고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지금 자치주 창립 기념일까지 8개월이 안 되는 시간이 남았습니다. 시간이 급하고 임무가 중하기에 긴박감과 책임감을 확실하게 증강하고 사업기일을 거꾸로 배치하는 방식으로 준비사업을 빠르게 추진해야 합니다. 경축활동을 버거하여 비준받는 사업을 다그쳐 추진해 민정부와 전국경축행사포럼활동점검 규범사업 지도소조의 비준 지지를 하루빨리 쟁취하며 2월 말까지 정치적 방안을 인쇄 발부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각 현식 각 부문은 재차 연구와 논종을 통해 경축활동 대상 진집 확인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경축활동을 통해 남겨둘 수 있고 영향력이 있으며 널리 전해질 수 있는 브랜드 대상을 창출해야 합니다. 즉시 각 사업조 전문 방안 제정에 착수하고 사전사업을 가동해야 합니다. 13개 전문사업조는 각자 사업 임무에 근거해 전문 방안을 서둘러 제정하고 임무 총목록, 사업 진척표와 시간 배치표를 내오고 구체적 책임자와 구체적 조치를 명확히 하며 목록식 추진, 궤도식 작전을 해야 하며 앞당겨 완수할 수 있는 사업은 반드시 앞당겨 재반 준비 임무가 책임적, 질서적, 효과적으로 실시되게 해야 합니다. 홍경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자치조 창립 이른돌 경축활동은 체계적인 공사이기에 지도소조 판공실은 통괄 저율을 강화해 재반 준비 임무 진척 상황을 제대에 장악하고 존재하고 있는 곤란을 연구 해결해야 합니다. 각 현실은 전주에서 통일적으로 포치한 교정 동작 외에 자유 동작을 알심들여 조직하고 잘 전개해야 합니다. 각 전문 사업조는 참답고 세밀하게 본조의 사업계획, 조직, 실시를 들어줘야 합니다. 동시에 각 사업조 및 현실 사이의 협력 배합을 강화해 전체적으로 협조 룬동에 추진하는 사업 국면을 형성해야 합니다. 이외에 각 현실 각 부문은 준비 임무와 전주 중점 사업 추진을 결부해 중점 공사를 건설하고 전문 자금을 신청하는 등 면에서 정책 기회를 다잡아 더 큰 지지를 쟁취해 중점 사업과 준비 사업의 실시를 추동하는 데 유리한 조건을 창조해야 합니다. 회의에서 부주장 윤조휘가 관련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배치했습니다. 조당위 부석이며 조장인 홍경은 오늘 관련 인원들을 이끌고 연길에서 명절 전 위문을 진행하고 전염병 예방 통제 사업에 대해 조사 연구했으며 전송 공안기관 화상 배치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연변 장백산 임무요한 회사에서 홍경은 생산 직장을 돌아보고 생산 정황을 요해했으며 생산 일선의 일꾼들을 위문하면서 당위와 정부에 명절의 문안을 전달하고 명절 기간에도 일터를 고수하는 광범한 정의분들에게 명절의 축복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각 해당 부문에서 기업을 위해 봉사와 보장 사업을 잘하고 기업의 안정 생산과 증산을 더워 일사분기 연변 경제가 좋은 스타트를 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연길시 창달 냉동 창고는 농부산물, 과일 남세 등의 냉장, 물류, 운성을 도맡은 전문 기업이며 동시에 연결시 수입 좋은 류통 식품을 감독 관리하는 총창고이기도 합니다. 냉동 창고에서 홍경은 수입 좋은 류통 식품의 류통 절차, 작업률꾼 관리, 소독 살균 작업 실시 정황 등에 대해 요해했습니다. 그는 작업일꾼 폐환 관리 절차를 엄격히 지키고 소독 살균을 잘하며 화물 입구 검음, 류전 절차를 지켜 시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한 수입 좋은 류통 식품을 먹을 수 있도록 담보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사회구역은 전염병 예방통제 411산이며 인원감독 통제의 관건고리기도 합니다. 홍경은 연길시 건공가두 연상사회구역을 찾아 기층의 전염병 예방통제, 디지털 사회구역 종합플랫폼 건설 관리 등 정황에 관한 회보를 청취하고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향진가두에서는 디지털 관리 플랫폼 건설을 강화하고 격자화 관리 역할을 고효로적으로 발휘하며 자택 경리 인원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잘해야 하는 바 특히는 건강 방문 등 사업을 잘해야 합니다. 해당 응급 예비안을 제정하고 완벽히 해 일단 전염병 상황이 발생하면 국면을 신속히 통제하고 민생 공급을 보장해야 합니다. 통상구 예방통제는 전주 전염병 예방통제 사업의 첫째 가는 관문이자 중요한 사업입니다. 연길공항 대청에서 홍경은 공항회사, 세관, 변방검사 등 부문의 해당 정황에 대한 소개를 청취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공항은 전염병 예방통제 관건적인 부분이며 고위험 관건 인원이 가장 집중된 구역이기도 합니다. 가장 엄격한 조치로 입경 인원들에 대한 조사와 입경 화물에 대한 검음 검역을 강화하고 과학적이고 정밀하게 핵산 검측, 인수 이송, 소독 살균 등 사업을 잘해 외부 방지 유입의 방어선을 견결히 수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홍경은 주 공항국을 찾아 반사기 중심 전신 인터넷 사기방범 사업 정황을 요약하고 전성공항기관 화상 배치회의에 참가했습니다. 부주장 단우근, 문금철, 정권, 주정협 부주석 왕추국, 주직석 관련 부문 책임동지 등이 각기 상술한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음력서를 앞두고 주 지도자들이 기층에 심입해 각계 군종과 부대 장병들을 위문하면서 그들에게 당과 정부의 따스한 배려를 전하고 진심어린 문안과 새해 축복을 전했습니다. 주당위 부석인 풍도는 25일 도나와 안도에서 생활이 특별히 어려운 노력모범, 도시 최저생활 보장 대상, 우대무휼 대상, 생활이 어려운 당원을 위문했습니다. 도나에서 풍도는 우대무휼 대상 한옥순, 최저생활 보장 대상 왕치국, 생활이 특별히 어려운 장애인 진홍량, 생활이 어려운 당원 류계란, 생활이 특별히 어려운 노력모범 류극찬, 세중국 창건전에 입당한 로당원, 서숙진을 위문했습니다. 풍도는 매집에 이르러 위문 대상과 친절히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의 건강, 생활, 수입 상황을 자세히 묻고 신심을 갖고 낙관적으로 생활하라고 고무경려했습니다. 안도에서 풍도는 량병진, 신승천, 빈곤해탈 로당원, 리금생, 구리뽀를 위문했습니다. 이어 풍도는 안도현 관련 지도자와 함께 신승천 천민위원회에서 좌담회를 열고 빈곤해탈 성과 공고, 천주제 방조 부축, 산업발전 추동 등 사업 전개와 관련해 좌담을 했습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선전부 부장인 김기덕은 25일 도문에서 생활이 특별히 어려운 노력모범, 도시 최저생활 보장 대상, 우대무휼 대상, 생활이 어려운 당원을 위문했습니다. 생활이 특별히 어려운 노력모범 4억 명의 집을 찾아간 김기덕은 노력모범들은 우리 주의 경제, 사회 발전을 위해 중요한 기여를 했는 바 당과 정부는 이를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라면서 노력모범들이 설명절을 즐겁게 보내고 신체가 건강하길 바랐습니다. 도시 최저생활 보장 대상 고규화를 위문할 때 김기덕은 당과 정부의 배려하에 생활이 나날이 좋아질 것이라며 병마를 이겨낼 신심과 결심을 잃지 말라고 고무경리했습니다. 우대무휼 대상 홍수남의 집을 방문해서는 그가 혁명사업을 위해 한 특출한 기여에 감사를 드림과 동시에 건강장수하고 명절을 즐겁게 보내기를 바랐습니다. 이어 김기덕은 생활이 어려운 노당원 안재덕이 집을 방문해 안재덕이 일상생활에서 시시각각 당원의 풍채를 보여주고 남들의 번복이로 되고 있는 데 대해 모두가 존중해야 한다면서 노인이 만년을 편안히 보내기를 촉원했습니다. 주당위 상무기원이며 정법위원회 석인 죽음성은 19일 왕성에서 로당원 로군인 로로령모범 장애인과 생활이 어려운 군종을 위문했습니다. 죽음성은 손으로 생활이 어려운 당원 최일성, 도시 최저생활 보장 대상 백령, 생활이 특별히 어려운 로령모범 송영엽, 우대무휼 대상 리응복, 생활이 특별히 어려운 장애인 조춘희, 세중국 장건전에 입당한 로 당원, 진원총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매 곳에 이를 때마다 죽음성은 위문 대상의 실제 수요를 자세히 묻고 나서 당위와 정부, 전사회의 공동 노력으로 생활이 나날이 좋아질 것이라면서 낙관적인 인생 태도를 유지하라고 고무 경례했습니다. 죽음성은 25일 무장경찰 길림성 총대 연변 지뢰를 찾아 주당위와 주정부를 대표해 광범한 장병들에게 명절의 문안과 새해의 축복을 전했습니다. 죽음성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지난해 연변은 경제, 사회 등 면에서 매우 큰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특히 평안중국 건설에서 최고 상인 장안컵을 수상했습니다. 이는 무장경찰 부대의 대대적인 지지, 방조와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주당위 주정부는 시동여일하게 부대의 건설을 관심하고 지지하며 군민 용합발전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광범한 장병들의 근심을 덜어주어 공동으로 군정, 군민 단결의 세상을 엮을 것입니다. 주당위 상무연의며 저직부 부장인 량춘한은 21일 연결과 안도에서 로 당원, 부대 장병, 생활이 어려운 정업원과 당원을 위문했습니다. 올해 94세이고 세중국 장건전에 입당한 로 당원인 장위청의 집에서 량춘한은 로 당원인 국가의 공신이고 소중한 제보로서 당과 인민은 잊지 않을 것이라면서 각급 각 부모는 로 당원들을 존중하고 관심하고 사랑하며 그들이 만년을 편안하게 보내도록 잘 봉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3.2.6.5경 부대에서 량춘한은 부대 장병들이 지방의 경제, 사회 발전과 재해구조면에 산 기여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정업원 양도, 생활이 어려운 당원 고항군, 생활이 어려운 정업원 량경의 집을 방문한 량춘한은 그들에게 신심을 굳게 가지고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하면서 하루속히 권경에서 벗어나라고 고무 경례했습니다. 주당위 사무연이고 동전부 부장이며 조정협 당조 부석인 석기환은 18일 손으로 영종과 연결해서 부대 장병, 생활이 어려운 정업원과 당원을 위문했습니다. 6.1908 부대에서 석기환은 단행간 연변 주둔 부대의 장병들은 실제 행동으로 주둔지의 재반 건설을 지지하고 군중의 생명재산 안전과 사회대국 안정을 강유력하게 수호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장병들이 계속해 사명 담당을 강화하고 직책위행에 충성하며 연변의 사회, 경제 발전을 위해 봉사하고 광범한 대중을 위해 봉사하는 면에서 더 많은 기여를 할 것을 바랐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정업원 류수하, 정강과 생활이 어려운 당원 방춘하의 집을 찾아간 석기환은 그들에게 생활의 신심을 증강하고 낙관적으로 향상하는 태도를 유지하라고 경례했습니다. 부주장이며 주공안국 국장인 단우근은 25일 손으로 연변 영리원, 연변 부대 간부 휴양소, 연변 주 군용 음식 공급소를 찾아 위문하고 집중 봉량하고 있는 우대무혈 대상들과 군대 리퇴직 간부, 군용 음식 공급소 간부 정업원들에게 새해 문안과 축복을 전했습니다. 주안전생산위원회 판공실에서는 28일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주, 현시, 향진, 가두 3급 연동 모식으로 전주에서 집중적으로 각급 간부 1,829명을 조직해 천인기업검사, 연말 평안보장 야간검사 행동을 펼침으로써 음력설, 동계올림픽 기간 재반 방비 조치 시다를 추동했습니다. 주안전생산위원회 성원단위 및 8개 현시 정부 분관 지도자가 직접 안배하고 팀을 이끌어 야간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동에서는 여러 유형 검사조 도합 530개를 설립해 각종 생산경영단위 2,519개를 검사했고 여러 유형 우한 1,029곳을 조사하고 721곳을 정돈 시정했으며 308곳에 기한 내로 정돈 시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동계올림픽이 다가오면서 우리주 전민빙설운동과 여러 경기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주의 독특한 빙설자원과 풍부한 빙설체험 활동들은 중앙TV에 주목을 받았습니다. 1월 29일 오후, 주황TV 뉴스 채널에서 내놓은 동계올림픽마치 특별 프로그램 함께 미래로에서는 연길시 전민헬스 중심에서 우리주 빙설운동 전개 정황에 대해 생방송을 진행했습니다. 당일 연길시 동계훈련 캠프에선 어린이 170여 명도 스케이트 타기를 체험했습니다. 감독의 지도하에 아이들은 점차 일부 기본 기능을 장악하고 빙상에서 안정적으로 스케이트를 탔습니다. 아마추어 스케이트 에어가드 외에도 빙상에는 또 연벤체육운동학교에 전문 석도 스케이트 선수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열심히 훈련을 하면서 언젠가는 동계올림픽 경기장에서 나라를 위해 영광을 떨칠 수 있길 바랐습니다. 연변 라지오 텔레비전 방송국 방송센터 대상이 일전 전면 건설돼 사용에 투입됐습니다. 주당위 주정부의 대폭적인 지지하에 연변 라지오 텔레비전 방송국에서는 전체 이전 개조 2기 공사인 방송센터 대상을 적극 추진했습니다. 5년 남짓한 건설을 거쳐 이 대상은 올해 1월 초에 정식 사용에 투입됐습니다. 이 대상의 건축 면적은 만 45평방미터이고 총 1억 1,500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이 대상은 대중, 소형, 예능, 사회교양, 뉴스 등 여러 유형 프로그램 녹화 제작, 생방송 기능이 일치화된 현대화 스튜디오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 생산기지입니다. 이 대상은 1,100평방미터, 400평방미터에 달하는 공개홀 각기 하나와 200평방미터, 100평방미터에 달하는 스튜디오 3개를 포함합니다. 방송 프로그램 제작 장비에는 촬영, 녹음, 조명과 LED 스크린, 승강무대 등 시스템을 비롯해 감독 통제실, 분장실, 대기실, 편집 제작실도 있는데 제작 장비와 규모 등은 업종 선진 수준에 속합니다. 목전 이 대상은 이미 정식 사용에 투입됐고 연변 라지오 텔레비전 방송국 2022년 음력설 문외야회 녹화 제작 임무를 원만히 완수했습니다. 연변 조의병원에서는 군중위의 실제적인 일하기 실천 활동을 당사학습 교육의 중요한 줄손으로 하면서 진찰 절차를 부단히 최적화하고 봉사 조치를 혁신하면서 환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설립된 지 얼마 안 되는 연변 조의병원 뇌병과 재활과의 재활센터에서 환자들은 의사의 안내에 따라 재활에 전염하고 있습니다. 의사는 환자들의 병세에 따라 맞춤형 치료 방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조의약 특색 우세를 충분히 발휘해 조의 예방, 치료, 재활 등 3가지가 상호 결부된 의료진료 모식을 힘써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병원의 침구 물리치료센터에서는 중위 전통 치료 수단과 현대 치료 기술을 활용해 골가와 신경계통 관련 질병에 대한 진단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재, 기술, 시설 등 우세에 힘입어 연변 조의 병원에서는 주내 인류의 고표준 건강검진센터를 설립하고 일괄식 건강검진 봉사 모식을 실현했습니다. 연변 조의 병원에서는 군중의 대기 문제, 주차난 문제를 해결함과 울러 의무일군들이 휴식일에도 른본으로 당직을 서면서 출근하도록 해 환자들의 진찰 소요에 만족 주고 있습니다. 이 병원에서는 향후 민족의약 특색을 두레시하고 강대한 약물 연구 개발 능력에 의탁해 병원을 선명한 조의약 특색을 띈 현대화, 국제화, 정보화 구역 의료센터로 구축하게 됩니다. 오늘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더 많은 뉴스 정보는 연변 뉴스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